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자 오늘 독서하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단단한 지식 일본에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체포생물학을 전공하신 도쿄 대학의 교수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는 특히 이제 이공계에 계신 분들이 글을 쓰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뚜벅뚜벅 걸어가기 단단한 지식 나카다 카즈이로 체포생물학을 전공한 과학을 하신 분이지만 또 글도 많이 쓰시는 그런 분입니다. 어제 시간 이어가지고 무언가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 때 혹은 그 정도로 중대사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생활이나 연구와 관련된 선택을 해야 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안전한 쪽과 재미있는 쪽 가운데 어느 쪽을 우선할지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닐 것이다. 특히 진로선택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안전한 쪽을 선택한다면 무언가가 변활 가능성이 극히 적다. 언제나 안전한 쪽만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더 작아진다. 그것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자신이 이렇게 이공대 교수직을 선택하게 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성품이죠. 저도 젊은 날 아주 안정된 탄탄하게 보이는 그런 연구소 생활을 그만두고 황야의 삭풍이 휘몰아치는 대로 나와가지고 20년을 질투하듯이 이렇게 뛰었는데 참 그 선택이 그 이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어느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그때가 그냥 41살 때니까 뭐든 다 할 수 있을 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급도 내고 이렇게 하지만 참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네. 자신이 어떻게 해도 주변과 다른 부분 뭐뭐답게라는 기준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부분을 깨닫는 것에서 개개인의 개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단 속에서 남과 똑같이 행동한 것은 편하게 거지없습니다. 이것은 책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에 관해 스스로는 물론 주변에서도 모든 면을 긍정하는 상황에서는 사상이나 표현 혹은 스포츠 등을 통해 자신을 아슬아슬할 정도까지 몰아세우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재능 한마디로 말해 개성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집단 속에서의 느끼는 불편함, 주변과 타협하기 어려운 성격, 자신이 품고 있는 본질적인 외로움, 고독감, 이 같은 세계와의 갈등이 아니고서는 개성의 싹이 움트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는 중요성을 몇 번이고 말했지만 그 가능성은 타자와 다른 자신을 깨닫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상당히 집단진식자가 강한 사이지만 교수사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일본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노벨상 수상자가 많죠. 특히 이공대 노벨상 수상자가 많습니다. 그만큼 외골수로 문제를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본의 보통 직장인들은 가능하지 않는 것이고 교수사에서 계시니까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상당히 동의하죠. 집단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 주변과 타협하기 어려운 성격 자신이 품고 있는 본질적인 외로움 고독함 이 같은 세계와의 갈등이 아니고서는 개성의 싹이 움트지 않는다. 이른바 젊은이들의 속의 쩐다란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어떤 상황에 사용하든 의미가 통하는 감탄사란 것입니다. 죽여주네 뭐 이런 말하고 같겠죠. 매번 왕국하고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자신의 느낌을 자신의 말로 표현할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양한 의위를 준비해 둬야 됩니다. 이미 오노스스무의 글을 소개한 것처럼 가령 평생에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많은 의위를 자신 앞에 담아두는 것이 바로 풍족한 생활입니다. 모든 것은 쩐다란 단어 하나로 끝내는 세상은 편리하고 효율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은 실로 극히 얇은 문화적 토양의 다양한 씨앗을 풀이는 것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의위를 구사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는 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렇게 용어가 간략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일본은 긴 세월 동안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결속하지 않으면 각자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행동하지 못하는 인간은 따돌림을 당하고 마을 공동체에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아이들의 사회를 바라보면 이런 따돌림의 시 강하게 남아있다고 여겨집니다. 왕따의 많은 수가 거기에서 뿌리를 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은 어디에서 그것을 배운 것일까요 어쩌면 부부나 선생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나아가 고독해지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렇게 누구의 간섭도 없는 장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혼자인 존재로 가끔 친구와 함께 지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란 존재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에 언제나 친구가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친구가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지도 하지만 미친 뜻이 뭡니까? 일에 몰입하고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부분들도 혼자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렵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본은 참 직담적인 색재가 강하니까 왕따 같은 문제들도 자주 발생하는데 참 진정한 의미의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를 가르치고 그걸 받아들인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참 먼 이야기죠. 혼자 있을 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옳다고 말하면 한 번 의심해 보는 것 한 번이라도 좋으니 왼쪽을 바라보는 것 대개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쪽과 반대쪽을 바라보는 행위를 몸에 익을 때까지 의식하면 시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하면 수상하다고 여기며 일단 의심해 봅니다. 그 정신적 여유와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스스로 정하는 태도가 양상 피드백에 따른 카오스를 막아줄지 모릅니다. 불과 7, 80년 전쯤에 1억 옥세 등의 구호를 크게 외치며 모든 국민이 눈사태처럼 전쟁에 휩들려 들어갔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막 가는 것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피터 드르크 교수가 쓴 자서전을 보게 되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어린 시절에 공상당 창당 기념일에 모두가 깃발 들고 시내로 가다가 본인도 깃발 들고 가다가 중간에 깃발을 남아앉혀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본인 스스로가 내가 관찰자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내용을 수리한 적이 있는데 특정 정치인에게 지나치게 몰입되거나 매몰되거나 특정 이데올로기에 매몰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딱 질색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왜 못하냐 이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힘든 이야기인데 시련이든 사별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통절한 아픔을 느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상대 앞에서 빛나던 자신을 잃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2010년에 40년간 함께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하게 빛났는지 지금에서야 통절하게 느낍니다. 또한 인생의 동반자가 세상을 뜨고 나서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를 잃었다는 사실일지 모릅니다. 40년 함께 사셨으면 좀 짧았네요. 요즘에는 참 오래 사실 수가 있는데 그걸 누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노학자께서 쓰신 글이 표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시네요. 이런 표현은 아주 어렵거든요. 상대 앞에서 빛나던 자신을 잃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네요.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기 때문이기도 참 아픔이지만 언제 어디서 내 상대 앞에서 빛나던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내를 잃었다는 것은. 아주 참 좋은.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젠간 또 서로가 갈 길을 가는 거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참 빛나던 자신을 잃었기 때문에 상대 앞에서 빛나던 자신. 세상 사람 앞에 빛나던 자신이 아니고. 참 좋은 글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